그래서 이제 몬스트런 VR을 보여드릴거구요 어쨌든 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코가 안지러워 오 신기하네요 이렇게 고개를 움직여야지 오! 와 뒤에 문도 보여 뒤에 문도 있었구나 와 오 아주 신기하죠 여러분들 오 막 구석탱이도 여기 밑까지 밑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구요 하 세상에 맙소사 이렇게 이런 옆에도 구석 구성이 다 되어있었다니 이제 뉴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볼 수 있다? 오오오오오 피즈? 오 문 열 문 문 보이죠 이렇게 하면 오 지금 6층이네요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6층이면 7층까지 올라가셔서 이 문 열어주시고 와 막 밤하늘에 별도 보이는군요 원래는 이제 별로 볼 곳이 이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와 이거 밑을 보려면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되는구나 앞에 이제 가스도 어 어... 이 위로 한번 8층 한번 올라가보자고 8층 한번 올라가서 8층에서 뭐가 있을까요 제발 제발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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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힘들어 야 고개로 움직여야 되는거 같기 때문에 어 되게 힘들어요 어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 상태고 일단 앞에 소화기 하나 먹어봅시다 소화기 하나 먹어주시고 어 이쪽 가서 열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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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쪽에 있네요 아우 열쇠를 찾았으니까 와 템 봐봐 이렇게 볼 수 있어 4번이 소화기고 어 손에 막 달려있어요 홀.. 홀로그램처럼 그러면 이제 지하 한번 지하로 내려가볼게요 4층이니까 3층까지 내려가서 어 이쪽에 절단기의 냄새가 큰카 큰카 아니네요 잠시만 테이프? 세상에 그러면 이제 보트 엔딩을 봐도 되고 절단기 엔딩을 봐도 아니 그 헬기 엔딩을 봐도 되고 지나가버리긴 아마 이 절 이 뭐냐 엔진실에 분명히 둘 중 하나는 뜰거라 이거지 어 이 엔진실에 분명히 절단기 아니면 오 약간 프레임 드랍이 있네요 절단기 아니면 이제 어 쇠사슬 헐크인가 보다 오 세상에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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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좋았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펌프 있고 펌프 있고 아 열쇠를 버려야되는구나 여기 다 있는거지 좋아요 갑시다 이 여러분들 이제 그 7층으로 다시 가서 이제 보트 엔딩을 봐야되는거죠 야 이제 막 도망갈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뒤돌아봐서 가둡니다 아 뒤에 보인다 막 근데 못 걷는게 더 힘드네 흐흫 그냥 7층까지 아 이게 걸리냐 아 이게 걸리냐 이거 쎄크 오는거 아니야 오는소리 들리죠 지금 혼쇼ommt 이 앱 앱 향 semburen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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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р 어 junior 도망가 도망 도망 도망가 야 훨씬 리얼리티 해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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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야 돼 지금 치워야 돼 5층 반대편 다시 위로 완벽해 세상에 너 왜 일로 오니? 6층 5층 왼쪽 6층 5층 8층 이건 이게 더 편하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집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쫄지 않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 이거 쫄아야 되거든 다 왔어 여러분들 저는 줍니다 으아아악 하아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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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엔드 봤다 엔드 봤다 우와 나 죽은줄 알았어 순간 아 VRS 실수한줄 알았어 하하 하하 으아 멘붕을 뻔했다 우와 멘붕을 뻔했다 오 누구세요? 그걸로 보니까 엔진도 느낌이 다르게 보이죠 렉기 저는 미리 갑니다 잘가요 짧은 나락 즐거웠다 배야 아이 이렇게 몬스트로 헐크 보트 엔딩 간단하게 부열로 봤구요 어 부열로 되게 어렵네요 일단 여기서 녹화 30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